불행에너지는 이미 많이 모였어. 제노스가 완전히 흡수해서 최강의 힘을 얻으며 지구를 파괴하고 말 거야. 지구가 파괴된다고? 제노스의 우주선으로 안내해줘! 제노스, 이제 당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. 나 조드가 불행에너지를 모두 차지해서 우주의 지배자가 될 테니까! 좋았어! 특공 엑스캐리어! 발진! 부스터 점화! 모두 잘 부탁한다. 여기서 오른쪽 15도, 위로 20도 방향이야. 알겠어? 미니 특공대! 단단단의 한내를 받은 모양이군! 조드가 개발한 전투형 로봇이야! 모두 조심해! 이 정도쯤이야! 반격이다! 반격! 어져서! 21도 자리! 괴롭혀요! 처음부터! 저희들도 갑니다! 흐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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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외로 잘 싸우는데, 미니특공대와 함께 싸우다니! 우리도 미니특공대가 된 것 같아! 전력을 다해서 간다! 이 건망진 것들! 이럴수가! 방어력이 현저히 떨어졌어! 다음 공격은 못 버틸 거야! 여기서 끝을 내주마! 그렇게는 안 되지! 고마워, 단단단! 짜증나는 것들! 제군들! 미니특공대가 없는 동안 지구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! 지구인들이여, 더욱 절망하라! 너희들에게 남은 건 멸망뿐이다! 고마워, 단단단! 고마워, 단단단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